으 으 으 은권 채 모여서 30분 5 아 이거 어디서 아 그냥 저기 포항 식구 감대 호환, 그, 호환, 해받이 광장에서 어? 한참, 한참, 한참 한참, 한참, 한참 오, 너무 화실한 거 같네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계속 들어오네 설마 발에다가 브레이크를 올려놓고 가는건 아니겠지 소보자분들 조심하셔야 되요 하이레이페인인줄 알고 브레이크에다가 발을 올려놓고 가다가 난리라는 경우도 계속 불이 들어오네 아 해돋이를 해돋이를 여기서 보네 동에가서 못볼 해돋이를 여기서 봅니다 아 이게 내가 말하는게 너무 어색해서 뭐라고 반말을 해야될지 존댓말을 해야될지 연습은 해야되는데 원래 제가 말하는걸 좋아하지는 않더라구요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이렇게 뭐 부발적으로 우회 우회도도 딴건 알아요 원래 직진하면 야! 직진하면 진짜 잠시만요 해야됐던 퇴사리 동아벽 역사 도라더 실제야 해어됐나봐 네 해돋이는 여기서 본다야 오! 멋있다! 유석엘 때 카톡이 두 개가 와서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 우리 여기 거의 다 왔죠. 아 몇 시간이나 남았어요? 아니 형이 오가오면 아시고 네! 네! 여기 조금만 기다려. 네 알겠습니다. 네! 야 니꺼 브레이크 브레이크 계속 들어와 있어. 어? 브레이크 물이 계속 들어와 있다고. 들어와다 말다 그래. 해봐. 어. 지금 들어와서. 뒷브레이크 밟았다가 뛰어봐 한번 볼. 됐다 안 됐다 그러더라. 우리 2차 직전이 놀란 속에서 돌아서 돌아서 위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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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퀘 see me 고생하자 언니 아직 고생을 못했구나 니 아직 고생을 안했어 이야 스타일이 괜찮네 이석이, 전전 자세가 나오네요 저기 옷차림은 5년 타신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우승아 이상해? 우승아 이상해? 아니 귀에가 너무 떨어져있고 아니 내가 유석이한테 전화 찍냐고? 카톡이 두개가 오길래 운전해면서 그냥 유석이 전화할라고 이상이 있어, 엄청 쳐주구나 아니 눈동이 있어갖고 아니 덜 깨진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 귀에 떨어져갖고 나만 널 떠내고 왔네 아니 나 뭔 일 있나요 거기에 돼지 키운 냄새 어 그러게 어? 얼음 냄새 아니야? 얼음 냄새 아니야? 아니 시체성 냄새가 중요해 어? 시체성냄새 이른데가 시체성냄새야? 양계장에 이렇게 응 닭 사는데 어? 언제 도착해? 아 이거 똑같은거 샀구나 그거 똑같은거 산거지? 아니 틀려요 아 이거 보고 말해야돼요? 아니요 말하면 좋고 오늘 어디로 출발하는거죠? 코와 호미곱입니다 호미곱 네 점심 걷고 네 몇 시간 걸리나요? 300km 여기서 300km 오니까 안 털려? 응 11시 40분 도착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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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사람 네 가서 그러면 저기 포항 담배 오토바이 오토바이 앙크맘 가면 가는거죠 아 왜 이렇게 잠이 안아갖고 빨리 잠을 몇 시에 잠 들어오는데? 1시에 잠 들어오는데 1시에 잠 들어오는데 컴퓨나가지고 압박잠들라 그랬는데 카톡이 막 울려가지고 내가 알람을 3시 20분에 아니 4시 20분에 맞춰놨는데 조금만 누워야지 하고 난 진짜 한 5초 지난거 같은데 눕도봤더니 15분이 지났더라고 아 그래서 두랴보냐 그냥 여기저기상 안 들어가네 8대지대 8 10 8 8 꽉치는데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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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바이크랑 바깥 탈래? 내 바이크랑. 내 코 열선이 있습니까? 아빠가 있지. 야야 차와 차. 배가 아파. 안 돼 피고하라? 아 피고하자. 야 지금 거의 한 80km 왔어. 100km 안 됐어야지. 한 80km 왔어요. 아까 거기가 299였던 거 299였던 거 형 금방 왔는데 150도 가르쳐 줄 알았어 야 재밌다 야 유석이가 이제 너무 좋다 경기야 유석이가 이제 이 땡기는 거에 맛을 들였어 애가 원래 달리는 걸 좋아해요 뒤에서 보니까 잘 따라가더라 머리카락을 잃어버리고 차량 한 번 짓게 해 우리 또 디자이너 아 여기 내려가면 되겠다 여기 여기 걸쳐 앉아 이렇게 이렇게 야 너 여기 또 안 보이겠다 이걸로 딱 와 길 진짜 너무 좋다 아니 여지까지 새벽발이 했던 거 중에 오늘이 5시에 출발하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날씨도 너무 좋고 지금 야 저기 봐 저거 봐 운거 아니야 저거 운경까지 그래가지고 깜깜하면 저거 때문에 잘 안보이잖아 깜깜해가지고 잘 안보이잖아 근데 좀 그래도 해가 뜨니까 보면서 오니까 되게 좋다 5시가 딱인데 5시가 딱인데 다행히 수고하십시오. 영상 보니까 어휴, 알つ킨다. 아, 이거. 아, 이거. 아 유석이 또 오토바이 빼는 거를 못 찍었어 어리 어리한 거를? 플레이 누르면 빼라니까 어 내가 돌려도 돼? 한 번 더 돌려야 되는데 빼라에 속을 못 찍고 히힛 이 히트에 속을 잡아 줘 좀 더 돌려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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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쩌겠는데? 야 오쩌 줄 수 있겠어? 이거 랜덤이야 느낌이 약간 제주도필이 나지 않아? 오우 여기 맞을 뻔했어 우쩌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돼? 안 돼?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찍어야 해. 오케이. 여기서 딱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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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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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